한 2주 두 달 전부터 공병호tv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저기 신학 하고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킨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김동주 박사의 아주 일생일대의 역작인데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킹덤 부스에서 나온 이 책을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을 집중적으로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4권 그다음에 이제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다룬 그리고 이제 지난해 벌써 지난해가 됐네요. 6월 말에 관관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선거 부정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몽 하는 데 여러분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참 애를 많이 써네요. 그러니까 검사생활을 한 2, 30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정치인으로 사는 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동훈 씨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선거지면 다 끝인 거죠. 선거지면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씨 앞에는 한 90일이면 안 남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전에 당시에 이제 공천을 주지 않아가지고 홍준표 씨가 무진장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양산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대구 수성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무소속으로 그것도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홍준표 씨가 올렸던 페이스북의 글에 일이 떠오르거든요. 황규환 씨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표가 뭐 근사하게 크게 보이지만 당대표가 그냥 선거지면은 그게 끝난다. 그게 당신 뭐 며칠 안 남았다. 그렇게 이렇게 홍준표 씨가 까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씨가 뭐 전국 방방곡곡을 뭐 대전 찍고 여러분 대구를 가고 대구 찍고 부산 가고 부산 찍고 뭐 강원도를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냥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한동훈 씨는 그냥 크리넥스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정치판인 거죠. 그러니까 뭐 90일이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이 이야기죠. 그게 이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정해진 여러분 일정에 따라서 발바닥 이런 땀이 날 정도 이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온몸으로 부산 사랑 한동훈 이번 1992년 맨투맨 무슨 뜻인가 부산 찾은 한동훈 구두벗고 큰 절 총선 이겨 사는 법을 통과시키 겠습니다. 이렇게 기성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신선함이라는 것은 다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정치판에 일단 뛰어들면 처음에는 새 상품이니까 신상품이니까 신선 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참 한동훈 씨가 이겨야 되는데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 말짱 도루묵인 거죠 . 호떡을 먹고 별 짓을 다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떡을 먹고 뭐 법무부 장가서 날리고 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이렇게 신상품을 보러 온 겁니다. 한 위원장은 당원들을 향해서 큰 절하기 이전에 구두를 벗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성 정치인을 뺨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잘하는 겁니다. 참 변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윤석열 정부의 여러분들 제가 늘 그렇게 부러지졌지 않습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이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다 여러분들 노래를 불렀고 여러분들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 100표당 5%를 빼앗지 않고 15%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15% 100장당 15장을 훔쳤으면 하단이 있는 것처럼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2926표 차이로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특표 득표수 240만 표 조작했으면 불구하고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조작값 5%가 아니고 15%가 입력이 됐으면 이재명 후보가 2926표 차이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 선거에 대해서 실상을 알 겁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그냥 넘겼기 때문에 재임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부분의 전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 다만 최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위해서 선거 사기범들이 조작값을 좀 낮춘 것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6월 1일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여러분들 선거에 있었던 결과가 이것이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강원도지사의 관외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특표 득표율의 여러분들 차이값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8개 선거구에서 좌측의 플러스값하고 우측의 마이너스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철원군 김진태 마이너스 10% 이광재 플러스 10% 뭘 뜻합니까 김진태한테 10%를 훔쳐가지고 이광재한테 쑤셔 넣어준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한 아주 뭡니까 결정적인 그런 증거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자신이 후보로 뛰었던 3구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부정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그다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거는 노영민 씨가 출마했던 충청북도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또 후보가 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도덕질 한 것만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맨 위에 정평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김영환 후보가 사전특표 득표수의 4.5%를 도덕질 당했고 정확하게 4.5%를 넣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조작한 아주 유력한 증거는 후보가 두 명만 출마하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이 일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다 저지른 겁니다 이게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의 차이값입니다 예상군의 국힘당이 마이너스 11.7% 더블당이 플러스 11.7%입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23.4%의 관외사전투표 투표자수 23.4%만큼 득표수 이동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3.9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를 침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대로 조작이 된 겁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 또 4월 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3.9 대통령 선거 문제를 다루었으면 그러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정선거를 다루었으면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아닌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무셨기 때문에 영원히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울산 남구는 울산광역시에서도 보수세계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국민의 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임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채 안 돼 실시됐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남구 기초위원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이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조작값 15%를 써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서 더불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당락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당선자가 국민의힘 후보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다 대통령께서 침묵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가 4월 5일에 일어났는데 이걸 국민의힘도 침묵하고 대통령께서도 침묵하셔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악의 이름들 사전투표 조작에 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국민의힘도 침묵하고 대통령도 침묵한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가 일어난 겁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걸 침묵하게 되면 그 다음에 2027년 대선이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제가 대통령이 그동안 해오신 선택에 대해서 꼬집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예외적인 그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위조 투표제로 37,473표를 쑤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침묵했으니까 자연스럽게 4월 10일 총선은 부정선거가 불가피한 겁니다 과장하는 게 하나도 없이 오늘 소위 재검표나 증거보전에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가장 연장자였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후보 전 의원의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했던 권호영 변호사께서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네요 사전투표 제도와 위조 투표제를 사용한 선거 결과 조작에 대하여 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거 부정을 막을 계획이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시니까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더 직설적으로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은 위조 투표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 투표제를 쑤셔 넣을 수도 있고 전산 조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200석이 가능한 겁니다 2023년 4월 총선 부정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찍어야 되는 겁니다 직접 날인을 해야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수단 계획된 지석이 없는 겁니다 피부가 안쪽으로 의미할 때 피부가 안쪽으로 만든 반응을 영향으로 피부가 안쪽으로 등급기 없이 피부가 안쪽으로 불화했습니다